오 한시 한적한 이 시간 제가 이 동산에 어치미공원동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한시간만 걷고 내려오겠습니다 집에서 앉아 있는 것보다는 활 큰 걷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나무들이 엄청 잘하네 세상에 이가들이 이렇게 컸어 진리꽃이 피었네 여름에 막차 타는 꽃인가봐 진리가 세순난 것 좀 봐 세순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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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쁜근 이 꽃이 꽃으로는 좀 오 오! 창포야. 창포가 불편이야. 창포. 여기가 물기가 있으니까 창포가 피네. 다 오셨네. 불편할 것 같아. 잘못하다가 이렇게 킥도가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얼굴 안 보이니까 너무 모습이 예쁘세요. 나중에 사진 보여줘. 아예 얼굴은 안 보셔도 되는데. 옷을 아주 화사하게 입으셔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두 번 와서 그런지. 여기를 두고 나서 그런지. 얘네들이 구화를 많이 시키더라고. 내가 간체를 다녀. 와우. 온 동네 조기는 다 와. 터레이들이. 와. 여기 단표하고. 그러니까 진실에 있는 조기랑 조기랑 다 모아오네요. 이 노래는 다 모아오네요. 이 노래는 다 모아오네요. 이 노래는 다 모아오네요. 그 노래는 다 모아오네요. 지금 네 노래는 다 모아오네요. 근데 이게 모아오네요.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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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들이 엄청 심해지는 줄구들이 엄청 심해지는 줄구들이 정말 심해지는 줄구들이 랑가루가 그렇죠 바이러스 베리로 아 아 아멘 I need a break after that one It's amazing when you mash up things You never know what composers are going to go with which artists And I tell you, I often wonder Like, well, say, if Beethoven would arrive today Or Mozart or how they would play some of these things Like, you know, take for instance Happy Birthday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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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been the first time to go there You have been been the first time to go there Are you going to go there? You have been there? You are very nice You are very nice You are wonderful I'm very nice I'm so happy I'm so happy 네, 그냥 주냈쇠.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가 아침에 여기다 물 붓고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또 거기다가 이제. 개별탕이야 개별탕. 개별탕. 여기는 다양하게. 왜 못 나오시나 그랬구나. 개별탕. 여기 좀 비주얼해. 여기. 오아일로는 4년입니다. 오아일로는 4년입니다. 아주 쫀득쫀득하네요. 아주 흥미로운 수술이 됩니다. 아치팀이다 아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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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많이 드시나요? 아치팀 좋으세요 슈트카트랑 있으면 좋으세요 아치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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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을 쳐다본다고 우리 집을 산 이 집을 우리에다 잘못 사요. 그래서 그쪽이 다듬는데 그 집을 가보니까 우리 집을 잊겼죠. 이쪽 대금상까지 보여요. 대금상까지 반짝이래요. 아들밤 양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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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마하니 배고 ambulance 부모рам 그러나 손 Yeah 그리 solving 이거 어제 또 그 양반이 와서 흙을 구운 거를 흙을 구운 거라고 저기 여기 와서 발성 연습하는 여기 와서 또 흙을 구운 거를 믿어갖고 잠깐 읽고 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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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동에 들어갔는데 그 분이 조금 낮은 곳인데 근데 거기도 그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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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니다 여전히 저쪽도 Remote 거실이 잡을ney 우렁 violated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렇더라구요 뒤에 꽃을 품고 왔어요 선생님 정원을 품는게 난다는 것도 5층 6층 가고 정원을 품고 있어 정원을 품고 있어 나무는 좋으니까 제가 더 준비한 조각 피암밭이 실내에 꽃을 보이는데 혼자 부서고 있는데 그렇게 꽃이 없는 진짜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나는 꽃이 싫어 그런 기분이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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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더 3 좀 1 3 이렇게 이래요. 그리고 뭐 못하고. 이래요. 여기가 어디. 여기 우리 손님한테 왔는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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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쁘다. 예뻐. 아니 그렇게 놓은 게 예뻐, 그리 예쁘네. 자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쁘게 만들어놨네 나중에 하자 처음 타고 오셨네 너는 나한테 알 수가 없잖아 나중에 열심히 한잔이야 이렇게 관리 먼저 해 좋지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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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엄마 왜 말했는데 나는 이걸 못해 아니 이거 이거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 동산에 조금 올라올 때 조금 여기서 조금 익숙해졌는데 그게 또 어느 날 안 올라오니까 안되더라고 아 그래? 내가 이제 언니 카톡 초대하려고 어떻게 저게 돌아가나 몰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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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지고 벗어지고 그냥 계속 그러드만 하하하하 저 팀장님은 이 후루라로프를 잘 돌리네 어? 팀장님 어? 이거 훌라 이거 이거 잘해? 어우 잘 풀리라 너무 좋아 네 맞아요 올 천배 이렇게 하면은 알지 여기 시에서 좀 쓰는 건데 그럼 제대로 좀 시에서 했다고 이거를요? 아니 어? 제대로 좀 해주면 좋겠어 자체가 시당이야 그렇지요 그중 보내줘 여기다가 이 시간에 내려왔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